어? 앞에 뭐있죠? 커서를 가운데로 놓기 아 이런식으로? 도망치는건가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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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어 웃는것 봐 저게 앞에 갔다 저게 막혀있었죠 어? 등켰어 하하하 통화 못하는구나 나가는 데가 여긴가? 어? 뭐야? 야 여기서 죽겠지 않으면 어떡해? 나 도망갈 수 없는데? 마수수 소금 소금 온다 온다 문 닫으면 괜찮을까? 코스를 가운데에 놓기 어? 안 돼요 빨리 불 켜주세요 오 오 남작이야 오 방에서 퇴출하기 오 깜짝이야 건드리면 안되는구나 얘를 건드리면 안돼 얘를 건드리면 안돼 지금이야 오 맙소사 너ıllatra가 가사 안 돼 다시 정상 내가 가사 이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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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오 깜짝이야. Looks like this is it. Alright, let's go. 껌짝이야. 소금. 좋아. 대문이 보이면 그때 소금을 써보자. 소금. 야 소금 뿌렸잖아. 아니 소금 뿌렸는데 왜. 소금. 좋지. 그렇지. 잘했어. 어디야. 아 눌렀는데. 다시 간다. 나갔다. 소금. 그렇지. 계속 이어서 그리고요. 소금. 소금. 하하하하. 소금 맛이 어떠냐. 천일염이야. 하하하. 하하하. 고구가 몇 명이깐. 하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뭐하셨어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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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안녕히 계세요. 뭐야? 오, 빠르게 가야겠지? 오, 아니야! 오, 오, 오! 지나가면 가야 돼. 생각보다 귀엽게 승리 오네. 뒷궁무늬에 붙어서 계속 따라가야겠죠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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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빠르게 뭐야 오오? 오오 아, 당일 there's gotta be something to open it door's locked 야, 벽에 스위치가 왜 이렇게 많아 어? 열렸다 지금 앞에 뭔가 있는데요? 잠깐만 뭐 식사하고 계신데? 사라졌는데? 사라졌는데? 오, 깜짝이야 맙소사 제발 놀리키지 놀리키지 말아줘 오 오 오 오 오 형 좌측 어디야? 와 당할 뻔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예감이 많죠 분명 여기서도 한번 나올거야 여기 준비하고 오오 야 뒤에서 온다 뒤에서 야 뒤에서 온다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여기 여기도 한번 나올 것 같애 속았죠? 끝났나? 벌써 안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오 뛰지 말라는 것 같은데 뛰지 말라는 것 같애 지금부터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뛰지 않겠 오 오 오 그래서 숨는 공간이 있구나 여기서 한번 숨어야 돼 오 오 아 Hoe 뭐 한 마리겠지? 설마 지삭이 두세 마리 막 그렇게 배치하진 않았겠죠? 뭐야? 와, 봐봐. 언제 여기까지 왔어, 또? 저기 앞에 있죠? 여기가 뭔가 계속 나타나. 그 이유를 모르겠어. 김혁을 모르니까 일단 숨는 게 좋아. 그 이유를 모르겠어.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 이유를 모르겠어. 괜찮은 것 같은데 문에 봉인은 풀..뭐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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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벽이 벽이 따라오고 있죠 야 갈 데 없는데 어떡하니? 기다려야 되는 건가? 아니야 불을 끄는 거야? 오 기보드에 힘내줘 책에 이걸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거야 보기 읽기 아니라던데 망했다 하나 더 해야돼 눈마크가 있었어 나의 딸은 지저를 가리키고 있어 이 녀석들은 다시 말할 수 없어 다시 말할 수 없어 그 녀석들은 다시 말할 수 없어 제발 자전거를 따라가지 오 깜짝이야 와 아무것도 안보이네 맙소사 그냥 등불을 저어주시면 안돼요 너무 느린데 왜왜왜왜 어?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되는구나 무턱대고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전거를 미는거지 내가 거기다 악령을 만나면 숨고 이해했어요 묵장 오 깜짝이야 일단 들어갈 수 있나 확인 좀 해볼까? 오 깜짝이야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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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소리 나면 무조건 뒤로 뛰어야 돼 뭔 소리야 아니야 와 낚였어 맙소사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전거 왜 안가 뒤로 가야되나 봐 아 오오 오오 아 아니야? 와 저기 앞에 있잖아 저거 어떡해 나한테 뭘 던졌죠 야 너 왜 자꾸 돌아가 와 와 extraordin 넝 한번 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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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올다 타올다 야 쟤 부품 들고 트였다 4개나 찾아야 돼 우와 저기도 붙어있네 아니야 야 왜 안먹어지니 제발 마지막 구 먹고 죽더라도 그렇지 일단 나가봐야겠죠 오 오 여기 하나 있다 야 어디갔어 오 오 오 모르네 하하하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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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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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에타 캐드 워드의 유골 아, 엔딩이 두 개인가요? 일단 죽이자. all right, here we go. 헬리에타 안녕. 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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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을 준비할 장소를 찾기 우와, 결계를 뚫고 들어왔어 Ok, 결계를 해보니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. 들리지 않나요? 이 기술이 멈췄습니다. 이것은 결제입니다. 좋은 작업입니다. 우리가 찾아봅시다. 이게 뭐야? 어? 헬리에이터를 플레이할 수 있죠? 처음에 누군가가를 볼 수 있을까? 지금, 이 모든 걸 알게 될 수 있을까? 모든 위험자가 그 어플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소는 바를 것입니다 최소한 바다의 마찬가지로 그의 부족한 선사는 성장과 부족한 마음이 쉽게 생긴다고 와, 굼바 그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아낙이 제약을 준비한다면 그녀의 시음을 설정해하는 것이었고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곳에 있었어요. 한 단어 주인공,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. 한 장소에 드렸어요. 이 정신을 말했습니다.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 죄가 있었습니다.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and finally end this evil. But I didn't succeed, the evil came back to me and took control once again, leaving me unconscious. Some time later I was able to recover, a huge pain ran through my scarred back, punishment for trying to destroy the door at that moment, I understood that it was too late, that I could never end the evil, all was lost. Ah, the evil part will be trapped and die. I am so sorry I cannot eradicate this evil, I never wanted this, I hope someday somewhat knowledgeable in sorcery can do something about it. I am so sorry. Something extreme has happened. You're still there. You need some help growing. One-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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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ave an evil girl, them out of the war. One-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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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주인공 먹힌거야? 이게 인능이야? 와 주인공은 살아남았어